내용을 소개할 종목은 next bt 입니다. next bt 기업을 4 보냈습니다. next bt는 건강검식으로 위탁 제공하여 고통하고 있네요. 질문을 해보시면 부탁자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next bt는 건강검식으로 위탁 제공하여... next bt는 건강검식으로 위탁 제공하여... 하지만 오늘 또 실패한 것이 있군요.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. 첫 점은 지금 좀 홍보가 많이 나온다고 봤을때 예상시 데이터 명령에 관해서 전기평선까지 돌파 전기평선까지 돌파하고 조금 잡히면 이 정도 정도 가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괜찮은 첫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전기평선 정도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하영 출입회로파 한다면 축하드린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.